탄산수 이것도 물 아닌가요? 자 오늘도 맛있는 제육볶음 쌀도 갖고 왔고요 토니 워터 양념장 목살을 갖고 왔습니다 야채류 일단은 아 물을 안고봤네 이 물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큰일났다 잠깐만 이 탄산수 이것도 물 아닌가요? 이 물을 또 쓰기에는 좀 그래요 토니 워터 붓겠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아 이거 레몬맛 좀 나는데 바나밥이 맛있죠 약간 두툼하게 썰겠습니다 코트도 어슬기 뭐야 설탕이 나오는데 여기 파하고 양파를 느꼈습니다 꼬짱 좋아요 맞나 이거? 응 수나물도 같이 여기다가 원래는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약간 자박하게 하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물을 안 갖고 왔으니 뭐 그렇다고 이 물을 떠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좀 맞아야 해요 아 이 바나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바람이 이야 싹 싸가지고 싸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면서 먹겠습니다 일단, 앞 시 Estate mana 앞에 놀아 다음 해 Tibb